휘진아, 왜 시간 망치지? 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, 어떠냐고? 양 옆에서? ALL IN US!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! 안녕!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죠? 왜 왔죠? 저희 엔비먼트로. 맞아요, 바로바로. 저희가 파업 스토어를 열 예정인데 그래서 판매될 MD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소리 지르러! 와, 믿지들이 이거 하고 있을. 너무 좋다. 골목도 사랑스러워. 언니, 언니, 언니. 너무 예쁘다. 이제 여기에 짐 있으면 이렇게 쑥 들고 짐 챙기고. 너무 좋아. 귀엽기도 한 게임은 여기까지. 자, 잇지를 먼저 쓸까? 저희 친구들이 한 아트 하거든요. 인정. 제가 파란색 좋아하는 거 알죠, 여러분? 예쁜 조합이잖아요. 파란색. 파란색. 예쁘다. 이거 괜찮다. 실진으로 보는데. 실진, 멀리서 보는데. 실진, 멀리서 보는데. 실진 친구라는 거지. 인지어, 인지어, 인지어. 실진. 괜찮다. 채령이 잘했다. 채령이 진짜 우리 있지, 있지 나 이런 거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마크 같지 않아? 그 마크를 그린 거야? 아하. 왠지 똑같더라. 왠지 똑같더라. 아하. 나 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? 8번째. 오케이. 그럴 줄 알고 이미 들고 있었지. 마이. 눈 까만색이네. 마이. 눈 까만색이네. 충분하답니다. 어때? 이뻐. 왜요? 왜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, 어떠냐고? 양옆에서. 소금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네.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. 너 자신을 의심하시라. 우린 이게. 키펠 친업 해주겠어? 우린 이게. 이건 또 제. 이 자가. 엄지 모양. 어떡하면 저 너무 좋아. 이런 건 또 꽃잎이 작아야겠다. 복사치. 언니. 어땠냐고? 야 너 진짜 반갈이 있는 것 같아. 그냥 일러스트. 올림픽에서 일러스트부로. 이 마케팅부로 가는 건데. FD. 언니 나한테 자세한 시간 주려고. 진짜 예쁜데?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. 나도 좋아하는 색이야.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예쁘지? 그럼 난 어때? 예뻐. 야 너 잘했네. 야 이 차 잘했지? 귀엽다. 스마일. 스마일. 귀여운데? 혹시. 그쪽에 빨강이 있나? 혹시? 유나 앞에. 땡큐. 빨강이 아니라. 그냥 빨강이 아니라. 다 됐습니다. 저도 다 했어요. 다 했습니다. 페이스를 조절하지만. 금세 다시 위청하잖아. 불쑥 가까워질 때.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스마일 모양. 셔틴 모양. 셔틴 모양. 배운 모양 앞쪽을 그려주세요. 스마일은 사실. 사람 얼굴이 다 동그랗지 않잖아요. 뭔가 현실적인데. 귀엽고요? 수고하셨습니다. 소스를 채워줘야 되므로. 소스를 채워줘야 되므로. 좋아하는 과일에 물들을 해야겠어. 근데 난 좋아하는 과일은 너무 많거든. 오랜는데. 뭔가 바나마가 키링볶 알았을 때 진짜 배울 것 같지. 다시 그리겠습니다. 다들 어느 정도 됐나요? 90%예요. 저희가 됐어요. 알바늘. 미진아, 너 실험 망친 과학자 같아. 미진이 일소라. 미진아, 너 실험. 미진아, 너 실험. 미진아, 너 실험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실물을 보면 색감이 더 예뻐요. 나랑 똑같이 생각했어. 응원님 이렇게 도움이 되다니 어떤 게 좋을까 달링 어때? 달링 괜찮은데? 달링 좋은 것 같아 나도 달링 너무 귀여워 혹시 이쪽에 있는 35번 몰아세이크 한 번 넣어주고 있어야되면 땡큐 이건 뭐야? 달 가만 나갔잖아 여기다 모자 씌우지 차라리 그러려고 다 됐나요? 다들? 네네 다 드세요 쏘라요 자 여기 가운데다 놓을게요 우선 너네 먼저 골라 나는 이거 나 파티 나 화이트 저는 소라요 리아 언니 나 이거 이색한다고? 이번엔 좀 나라고 언니 이거 하면 되잖아 싸우지 말라고 저한테 빨리 얘기해 야 정정당당하게 살라고 정정당당하게 살아 정정당당하게 살아 정정당하게 살아 아 진짜 다들 그럼 각자 저거 자기가 고른 스트랩 위에 이거가 올라가는 건가? 그렇지 그러면 자기 거니까 리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? 어 진짜요? 내 아이디어니까 넌 리아는 하지 말아주세요 응 크림책 누구 해? 언니 크림책 해 내가 소라색하게 나 소라색 같거든 소라가 나잖아 진짜 진짜 태어난 스테부터 소라야 뭔 소리야 통화색 빨리 그럼 소라로 돌아가 소라로 돌아가 저는 완성이요 저도 완성 오 예지 잘했는데 예지같아 아니 예 자꾸 나같은데 진짜야 넌 봐봐 넌 잘했다고 알고 해줘고 있다가 봐봐 저는 조금 힙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오 약간 철조망 같은 이 하트와 그리고 이렇게 밤하늘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검은색에 과연 잘 어울릴까 했는데 생각보도 잘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검은색하고 이거 두 개를 하겠습니다 검은색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늘색 이 푸른색 또 약간 핑크랑 이런 파스텔 이런 연한 색깔들로 여리여리하고 뭉글뭉글하고 뭉실뭉실하고 러블리한 저를 표현해보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키색을 우선 골라보고 스트랩색은 카키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들로 꽃을 하나 그렸고 고양이 웃음을 그려봤고 그리고 뭔가 이름을 쓰고 싶은데 이름을 어떻게 써야될까 하다가 그냥 리을을 이렇게 색깔을 통일해 어? 그럼 그냥? 한번 색깔을 통일해서 이렇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꽃이랑 스트랩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 근데 꽃이랑 스트랩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 꽃이 저는 이 귀 그리고 원래 지가 보면 비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카프리하게 푸받아서 이 귀랑 리치도 한번 비어졌어요 응 언니의 배경은 뭐죠? 저의 배경은 이 저의 배경은 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핑크색 골랐어요 핑크색 핑크색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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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죠? 얘랑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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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넣을 거예요 난 요렇게 나는 줄 나는 거봉 나는 오렌지 냉장고 냉장고 아니에요 냉동실 어딨어? 어딨어? 역대급 어딨어? 암흑